자, 요번엔 챕터 11, 4대표현의 명사적 용법 영작과 배워봅니다. 자, 이 4대표현이 필요한 이유, 우리 SSE에서 배웠죠? 4대표현이 필요한 이유는 긴 명사, 긴 형용사, 긴 부사 이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긴 명사, 긴 형용사만 넣어놨는데 긴 부사까지 그런 게 필요한 것이 4대표현이다. 4대표현은 그래서 투부정사고, ING고, 그 다음 대절, 의문사절 이런 걸 갖다 4대표현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SSE에서 배웠던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인 용법에 대한 해석방법 이렇게 또 배워줬었어. 그래서 명사적은 그냥 걷기음이야, 걷기음. 그 다음에 형용사적 용법은 뭐뭐할, 받침니은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일단 우리 명사적 용법만 집중해봅시다. 자, 어떻게 쓰는 거였어? 투부정사고하고 ING고, 이거는 다 구죠, 구. 이건 구야. 그 다음에 얘는 절이고, 절과 구, 두 가지로 크게 묶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는, 그래서 구는 이제, 밑에 나오니까 밑에서 설명하는 게 낫겠다. 자, 하여튼 여기 해석방법 이런 건 다 알고 있어야 돼. 걷기음, 뭐뭐하다는 거, 뭐뭐라고. 그 다음에 의문사절은 명사적 용법일 때, 의문사 해석하는 거야, 끝을 지루. 그 관계사 배우고 그런 거 있었잖아, 그치. 그거는 형용사적 용법이 있어요, 형용사적, 그죠? 자, 하여튼 기억하시고. 자, 명사 자리와 문장 성분. 명사의 자리는 주어,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그 다음 뭐 진주어나, 진목적어 이런 거고. 우리는 처음 주어,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여기까지만 좀 할 거예요. 그래서 긴 표현이 들어있으면 4대 표현 쓴다. 그 정도 기억하면 돼. 주어,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전치사 목적어, 전치사 뒤에 오는 표현. 자, 이제 구분하는 거 배워야 되는데, 도대체 언제 어떻게 써야 되는가. 자, 아까 구와 절로 일단 나눌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구에는 주어가 없어, 절에는 주어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 나눌 때, 이쪽과 구와 이 절로 나누어지는 건, 절에는 주어가 있는 거. 분석을 하니까. 주어가 없어, 그럼 구를 쓰는 거. 자, 근데 절은 주어가 있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대절을 쓰는데, 의문사절을 쓸 때는 의문사가 있어야 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무엇이, 누가, 누굴. 그러니까 when, where, how, why, what, who, whom. 이런 게 있어, 이런 의미가 들어 있을 때, 의문사절을 영작에다 쓰는 거예요. 그 다음, 그래서 그런 게 없는데 주어가 있어? 그럼 무조건 대절 쓰면 돼. 자, 그 다음에 투부정사구하고 ing구. 여기는 주어가 없다라고 그랬죠? 자, 근데 이거는 해석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해석으로. 아, 미안. 해석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두 개를 뭐 어떻게 쓰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투부정사구를 써도 되고, ing구를 써도 되는데, 하나, 한 가지. 전치사 뒤에는 ing구만 쓰는 거야. ing구. 그리고 또 하나 있으면, 우리 그 문법 배우다 보면 이런 거 외우잖아. 투부정사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동명사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투부정사구하고 동명사구 둘 다 오는 동사, 뭐 이렇게 외우죠? 자, 그거 이제 활용하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투부정사구, ing구 둘 다 어떤 거를 써도 상관없다. 명사죠, 용법은. 그런데 전치사 뒤에는 ing구만 써야 된다. 자, 그리고 이렇게 우리 동명사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이런 거. 얘네들은 꼭 그 뒤에 ing구가 온다. 근데 현대 영어에서는 또 그렇지도 않아. 그런데 하여튼, 우리 한국에서는 이렇게 배우니까, 이런 것도 암기해놓으면 참 좋습니다. 자, 이제 같이 봐보도록 할게요. 자, 밑에 문장을 분석하고, 한국어 분석을 정확하게 잘해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 4대 표현 써야 한다면, 처음과 끝을 이 가로로 표시하고, 맨 앞에 문장 성분을 표시하고, 4대 표현 안쪽을 분석하시오. 또한 어떤 4대 표현을 사용해야 할지 쓰시오. 영작하시오. 어우, 겁나 길어요, 그죠? 자, 이거 가지고는 뭔 얘기인지 모르겠고, 내가 읽어줘도 솔직히 모르겠다. 자, 실제로 봐봐야 돼. 사람들은 정부가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 믿는다. 믿는다가 동사겠죠. 언제나 분석은 동사부터 찾으라 그랬어. 자, 근데 누가 믿어? 어, 정부가? 아니지. 사람들은 이지. 얘가 주어야. 근데 뭘 믿어? 정부가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람들은, 어, 신을 믿습니다. 신을 대신에 정부가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 이 전체 내용이네. 목적어가. 그죠? 그러니까 여기 목적어라고 표시를 해준 거야. 그리고 길어. 그러니까 4대 표현을 쓰는 거야. 자, 그중에서 동사를 또 해봐야죠. 동사는 무조건 그 표현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도와야 한다고가 동사야. 근데 뭐 뭐 해야 한다니까? 조동사 슈도 하나 써줘야겠다, 그치? 그 다음, 가난한 사람들이 목적어가 되겠지? 정부가 주어고. 근데 이거 일자 들어가 있는 이유는 문장의 주어가 아니야. 여기 안에서의 주어가 되는 거야. 문장 주어는 사람들은이지. 정부가는 요 안에서. 자, 그런데 4대 표현 중에 뭐 써야 돼? 어, 주어 있잖아. 주어 있을 땐 뭘 쓴다고? 대절 쓴다고. 그러니까 대절이에요. 자, 그럼 이제 영작을 해보면 아, 자, 사람들, people, 그 다음에 믿는다 동사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내용 나오면 돼. 대절이지? 그러니까 that. 근데 이 안에도 또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었으니까 The government should help the poor. 그 다음에 돈으로, 돈으로는 문장 성분이 아니야. 주어, 동사나 목적어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당연히 전명구 표현이죠. with야, with. 근데 전명구 이런 거는 맨 마지막에 보내준다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또 밑으로 가봅니다. 자, 사람들은 나무 아래에서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한다. 자, 좋아한다가 동사야. 사람들은 이 주어네. 목적어는. 나무 아래에서 책을 읽는 거. 어, 나무 아래에서 좋아한다가 아니지. 나무 아래에서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목적어가 이 전체네. 자, 이 안 또 길어. 그러니까 4대 표현이야. 그런데 역시나 또 분석해야 돼요. 읽는, 있다. 읽는 것. 이거는 이제 명사로 바뀐 것 뿐이지. 읽다. 이게 동사야. 그 다음에 책을 읽는 목적어네. 나무 아래에서는 전명구. 어, 언더 트리. 전명구 표현이야. 자, 이제 그러면 주어가 없어? 대절 안 쓸 필요 없어. 그럼 ing구 아니면 투부정사구요. 어,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니까 그냥 아무거나 와도 돼. 자, people. 그 다음에 like. 좋아한다. 그 다음에 책을 읽는 것. to read a book. 언더 트리. 전명구는 맨 끝으로 보내준다고 했죠. 자, 그 다음. 자,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너는 너의 건강을 잃는다. 자, 읽는다가 동사. 너의 건강을 잃목적어. 너는 이 주어. 자,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여기가 전명구 표현이에요. 어, 길어. 자, 길면 무조건 4대 표현이 들어가는 거야. 자, 하여튼 뭐뭐 함으로써는 by 표현이야. 자, 근데 분석해야 돼. 기니까. 운전하다가 동사. 자동차를 잃목적어. 어, 그러면 영어로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you. 너. 읽는다. 너의 건강. you lose your health. 그 다음에 전명구 표현인데 전치사는 무조건 처음에 온다고 했죠? by. 그 다음에 동사 목적어. 근데 전치사 뒤에는 ing구를 쓴다고 했으니까 by driving a car.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누구를 그의 비서로서 그가 선택할지를 그녀는 모른다. 모른다가 동사. 그녀는 주어내. 근데 목적어가 이거 전체야. 누구를 그의 비서로서 그가 선택할지를. 어, 그러니까 여기가 목적어예요. 자, 그런데 여기도 또 기니까 4대 표현이지. 그리고 분석해야 돼. 선택하다가 동사. 선택할지 를. 이건 뒤에는 조사라고 했잖아. 조사. 선택하다가 뭐뭐 할지를 만나서 선택할지를. 그가가 주어. 누구를 이 목적어. 근데 누구. 아, 의문사 들어가 있네. 의문사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의문사 절을 쓴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영작 해보니까. 자, she doesn't know. 자, 주어, 동사 쓰고. 그 다음에 목적어. 근데 의문사 절에서 의문사는 무조건 맨 처음. 그러니까 whom, 그 다음에 주어, 동사. he would choose. 그 다음에 전명구가 맨 마지막으로. as his secretary. 그래서 여기 우두를 넣어준 거는 문맥상 he choose 보다는 he would choose. 앞으로. 앞으로 선택을 할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미래의 시제가 돼서 우두를 같이 넣어준 겁니다.